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전일 외국인의 순매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우려감들이 팽배해져 있는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빌두로 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순매수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은 분명히 좋다라는 이런 확신의 의미로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온도차는 좀 있었지만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본다면 삼천선 아래에서 특히 2,900 정도에서는 무조건 사도 되겠다는 이런 외국인들의 의지를 전일도 그렇고요. 전전일도 그렇고 2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봤고요. 국내 시장을 사실은 말씀을 드릴 때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거의 주도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부 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 삼천선 이하에서는 거래소 대용주들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는 걸 외국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삼천선에 다가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삼천선 아래이기도 하고요. 전일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전일 밤에 끝났죠. 미국 시장에서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 시장은 금융 같은 경우 코스닥은 사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온도차가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아직까지는 삼천선 아래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처럼 어제는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면서 특히 반도체 상승에 질이 좀 좋았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러다 또 반도체 쪽에 외국인 자금 싹 쓸려 나가면서 또 급락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많아서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삼천선 아래에서는 반도체 이에서 자금이 빠르게 나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삼천선 위로 갔을 때는 사실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 삼천오십만 가더라도 이제는 다시 박스권 상단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빨리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천선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삼천선 이상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금액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매수는 잘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도로 전환되는지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과 함께 만약에 기관도 같이 보신다면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 천덕구러기의 그런 수급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의 수급도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가 상당히 좀 큰 규모로 매수매도를 짧게 반복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금융투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실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일빵 같은 경우는 기분 좋은 모습으로 미국 시장 끝났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특히 오늘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어요. 여기서 너무 좋게 나온다면 테이퍼링 얘기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들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박스권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게 보면 한 2,900에서 그리고 3,050 정도 높게 본다 그러면 한 3,100 정도 이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당장 좋아지려면 반도체가 턴하는 거를 좀 빨리 보여준다 아니면 턴이 빨리 된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지금 자리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는 수급적으로는 보여줬지만 좀 더 빨리 좋아진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을 크게 들어올려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고요. 코스피에 있어서도 대형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지금 2월의 1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에 대한 뷰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도체 가격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메타버스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는 견고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디램 가격 외에도 랜드도 그렇고요. 비메모리도 그렇고 대부분의 반도체에 있는 다른 종류들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뚜껑 열어보니 좋은 실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씩 사그라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지수도 그렇고요. 뷰도 그렇고 모두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차든 자동차 부품이든 사실은 완성차 판매량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완성차의 생산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못 따라가고는 있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12월도 그렇고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칩 공급은 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연된 수요들. 지금 사고 싶은데 차 한 대 사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이 수요들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이 줄어들고 있죠. 인센티브가 줄어듭니다. 판매하는 사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이익다는 내년까지는 상당히 좀 견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섹터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